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엠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엠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회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둔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정한운이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정한운이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정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지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엠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엠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그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팔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노은지라 동틸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당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의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낸 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할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서 백 명의 열 명, 천명의 백 명, 만 명의 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집하들이 베냐민 온 집하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 즉 이제 기부할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명이오 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하를 대신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하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명을 땅에 엎드려들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메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명을 땅에 엎드려들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괴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부하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여를 갖추메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하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할다마래에서 전여를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부하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8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이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이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사사기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사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처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하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분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개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만 2천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천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한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누유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으므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계무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신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신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신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